밤사이 요란한 비를 뿌린 비구름은 동쪽으로 빠져나갔지만 이제는 소나기 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현재 내륙 곳곳에 국지적으로 구름대가 발달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앞으로 낮 기온이 오르면 대기가 더욱더 불안정해지면서 그 밖의 전국에도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. 적기는 5에서 많게는 60mm로 지역별 편차가 크겠고요.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은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벼락이 치고 또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.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. 그래도 소나기의 특성상 지속시간이 짧기 때문에 대체로는 구름만 지나는 날씨가 예상되고요. 볕이 강한 내륙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.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, 대전 28도,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당분간 소나기 예보가 작기 때문에 항상 우산 챙기다녀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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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